무장제거 사일럿 무장제거 사일럿 게이 사일럿 굿 가슴 택시 굿 굿 굿 굿 굿 굿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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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타격을 지운다 후급연 다시 한다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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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라 가블리니아 외라 가블리니아 외라 가블리니아 . . . . . . . . 절반이 후반 이게 등지 서참이지 한 땀 한 땀 전부 수리검쌍 절군 아웃댐 별관인 엘리트는 잘 잡았지만 킹갓 일반 몹 앞에서는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드 봐야 되니까 킹생동물니마 아유 세상에 이게 뭐야 와 대졸 아이고 와 대졸님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유 의사다 의사 중괄호 공부법으로 의사 됐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졸 아이고 축하드려요 공괄호 공부법 공괄호 공부법 효과 만점 거부 거부 공괄호 고개 아닌가 재빈가 고개인가 어 순수 어디갔어 어 순수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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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. 강해. 이거 잡을 수 있나? 편지 칼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뭐야? 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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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판에만 밥을 먹는거 아닐까? 오 껍 껏 실패 아니 이렇게 해도 껍질 못 벗기는데 껍질 벗기는데 이건 얼마나 약한거야 의지가 니아크야 방어할거 없는다 누구나 힝중재비님을 태우려고 했는데 헐 아니 수리건 미쳤다 이게 진짜 유물이지 나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잡몹이야 거부짤질도 잡는다지만 근데 대단원 나올거라고 생각하면 배단원 먹는게 낫는데 나도 밥 안먹어 나도 밥 안먹을거야 오 세상에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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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ie hung ối 이거 2뎀정도 맞는건 상관없겠지? 뭐 2뎀인데 미쳐버린 표리검 이래도 당신의 실력으로 게임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상이다 잔상 필요없지 않나 근데 타격 지울거면 성급함도 괜찮아보이네 성급함 쓸거면 이제 순수 쓸때 타격 잘 지워야된다 헐 여기서 포션 빠지겠구만 뱀 헐 헐 아삼코요 7댈 약화 걸렸으면 5댈인가? 그러면 못 잡나? 아삼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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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뉴스 노르웨이에 있던 야추바위가 누군가의 소행으로 절단 났었는데 오늘 강에 빠진 절단 부위 찾아서 접합에 성공했다 합니다 오 너무 싹한데 아삼코요 진짜 짜다 짠네 난다 일단 찾아봐야 됩니다 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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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가 엄청 센거아닌 이펙트보다 빨리잡을거같었덴 아예 제비가 없어 되게 센건데 지금 불쾌 혐의상 혐의상 써도 다 땡길 수 있잖아 누리검 그래도 안 쓰는게 더 나은가 뭐 영채화 3개면 볼장 다 볼 것 같으니까 필요 없겠는데 빈쇄장이 맞겠지 배회하는 연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죽죽죽도 정령밥 같은걸로 버릴 수 있음 좋겠네 빈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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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버리는 거야? 헐... 헐... 2골드 있어요 261골드 헐... 헐... 방에 지우는 게 더 낫겠지? 이거 그냥... 그냥 지나가자... 아니? 마, 혜식이... 와, 괜찮은 사기 카드... 랍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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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원... 랍까... 이거... 구앵구앵이 잡으려면은... 내장에 채 하나 써야되나? 마무리한 접시에? 아니, 괭괭이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... 무리 무리해... 하... 네네... 뭐... 뭐... 우리, 굿즈틱... 날씨... 오 잡자 이제와서 엘리트한테 지진 않을 것 같네 박상단타와 성단타 하면 좀 꿀받긴 하겠지만 바로 화상 총알배송 총알바렛 아이고야 돌위에서 삼녀님 8개월 구독감사합니다 화상단타를 때리는 나메시스 화상단타 화상단타 와 진짜 쎄 팽이 꺼져 똥중 똥중 필요하겠지 어 필요한 카드가 없네 사일렀트가 강하기 때문에 사일렀트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무서워요. 벌집. 벌집 쓰면 진짜 벌집으로 만들 수 있을 듯. 굴 굴이. 벌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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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트함이 있었으면 든든했겠는데 영세와이자에 뺄까? 진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샌댁인데 고생하는 것만 봐도 달팽이가 얼마나 역겨운 생물인지 복속이 컷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? 너무 강패 쳐 버린 것. 애가 호기심 지옥인가? 살질 지옥 되겠다. 살질이 쏴 딜 나오지 않나요? 이런 생각이 안지 없었는데. 딱히 필요 없네. 소찜이 쏴 딜 알겠지? 두리리리리리리 떡국 깊은 맛 제비 강화가 맞겠지 아이고 풍대니 똥겜 아이고 풍대 주판이 맞긴 할 듯 어차피 버티면 표리 거미 해주니까 버틸 수 있는 것만 챙기면 될 듯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hat happened? 우리도 몰라요. We want VOD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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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ant VOD2.